역시 우리 마누라, 음식 솜사는 귀가 막힌다. 저... 그나저나... 저건 뭔가... 뭐가요? 그 새해를 못 참고 또 저걸 뜯어봤어요? 보기는 그냥 뭔가 싶어서 살짝... 근데 저거 내 건가? 그럼 누구 거겠어요? 이제 곧 애비가 될 건데 옷이라도 좀 깨끗하게 입어야지. 아니 애가 태어나면 애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? 뭐... 뭐라 그러는데? 이번 생은 글라불었네! 글라불었어! 이 사람이 진짜... 내가 뭐... 어디가 뭐가 어때서... 밥 다 식어요. 옷 한 번만 입어보면 안될까? 밥 먹고 해요. 밥 먹고... 그게 그렇게 좋아요? 응! 어떻게 해 고요? chainsції